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님이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은 김밥 파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쓰셨고 지금도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업가이시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 4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4가지 능력이 무엇이냐? 첫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이고요. 두번째는 모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네번째는 쓰는 능력입니다. 이 4가지 능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가장 강하신가요? 저는 모으는 능력 이게 강합니다. 저는 돈을 잘 모아요. 돈을 잘 벌지는 못하고 뭔가 돈을 잘 쓰지도 못하는데 모으는 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굉장히 그 소득은 뭐 별로 딴 사람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저축률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어 나는 그래도 모으는 능력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능력들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하며 세일지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공한 사업가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다 드러나요. 돈을 잘 번다는 게. 일단 차가 좋고요. 옷도 좋은 걸 입고요. 뭔가 외모도 굉장히 멀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들의 그 능력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도드라진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직원의 횡령을 당할 정도로 미숙한 변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는 사람들은 버는 능력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고 이걸 쓰고 이런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저 사람은 돈을 잘 버니까 똑똑하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그 자산을 모으는 거나 혹은 자산을 관리하는 거랑은 전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월천만 원을 버는데도 실제 아무것도 모으지 못하고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이 돈을 모으는 능력은 버는 능력과 다른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잘 번다고 잘 모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착각하죠. 돈을 잘 버니까 돈을 잘 모으겠지.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천만 원씩 벌어도 2천만 원 쓰면 그 사람 마이너스인 거예요. 반면에 200만 원 벌어도 50만 원을 저축하면 그 사람 플러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과 돈을 모으는 것은 사실 크게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김승호 회장님도 다른 능력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 능력 같은 사소한 것부터 세율, 이자, 투자, 환율과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고 재정 분리, 지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지만 이 모으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가정 같은 거 보면 다른 분들 가족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어머니가 보통 이 모으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살림을 하시기 때문에 돈 지출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원이나 싼 거 이런 거 구매하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지출 안 하시고 이런 게 여성분들이 보통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얻은 후에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유지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버는 능력하고 모으는 능력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각각 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김승현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10억, 3억, 5억, 10억, 100억 모으기 힘드죠. 사실 1억도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하지만 막상 쓰기 시작하면 금방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모으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굉장히 한순간이다. 그래서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잘 벌고 아무리 잘 모아도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없다? 이러면 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올바르게 투자되어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올바르게 투자되어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성공한 사업가가 어떤 새로운 사업에 손댔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잘 사는 집이었어요. 돈이 많은 집이었는데 사업하다 망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다 사업도 투자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대부분이 돈을 잘 벌고 잘 모으는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소비가 과하고 이런 것보다도 투자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해보셨지만 부단 투자 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의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최근에는 상승장이었지만 요즘에 좀 주춤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의 어려움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한참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힘들게 모아놓은 돈이 잘못된 투자 한 번으로 혹은 아홉 번 성공한 투자가 마지막 열 번째 실패함으로써 내가 모아놓은 모든 자산이 한순간에 날라간 경우가 비일비자 하더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다고 얘기하세요.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검소한 사람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쓰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돈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를 남들한테 강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고 상대방이 300만 원을 벌어요. 내가 5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스타벅스를 전혀 안 마시고 저가 커피를 마신다고 할게요. 300만 원을 버는 친구가 스타벅스만 마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나는 500만 원 버는데 너보다 내가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저가 커피를 마시는데 너는 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지금 스타벅스가 무슨 사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검소한 것은 나한테만 기준을 들이대야지 그걸 상대방한테 강요하거나 상대방한테 이걸 주입하거나 상대방한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죠. 나는 이렇게 아끼는데 넌 왜 이렇게 헛되게 쓰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인 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너도 아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단지 삶의 가치가 다를 뿐인 거지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그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나는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2시간 3시간 스타벅스 안 돼서 책을 읽는 게 행복하다. 그럼 그런 걸 중시하면 다행히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스타벅스나 다른 저가 커피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 주제에 무슨 스타벅스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준 이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다른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쓰는 능력은 그래서 고도의 정치 기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우리는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모두 못 갖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특출나게만 있어도 아마 여러분들 돈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능력들이 전부 다 애매하거나 기준 미달이다 이러면 내가 좀 돈이 잘 안 보이겠죠.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건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이건 사실 거의 정해진 거죠. 그럼 모으는 능력은 내가 뛰어난가? 내가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지? 나는 돈을 쓰는 습관은 내가 어떻지? 이런 것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돈을 다루는 능력들을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소상이란 책을 가지고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